볼나물, 양념은 야마치연, 불감초, 효능은 대아증, 간염에 좋습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식용, 관상용, 약용으로 쓰이고, 민간에서는 입과 뿌리를 선열, 대아증, 간염 등의 약으로 사용합니다. 간염이나 대아증에 돌나물 줄기와 입을 찌어서 즙을 낸 후 적당한 양으로 계속 복용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예로부터 봄에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돌나물 많이 예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봄이면 돌나물을 예용하는 가정이 많은 다른 어느 나물보다 아주 좋은 영양수를 지니고 있는 나물입니다. 잎이 연꽃의 꽃잎 조각같이 끝이 날카롭고 자세히 보시면 연꽃같이 생겼죠? 그런 특징을 가진 나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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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